오늘 추진 책은 그곳에 산이 있었다 이용대 저 입니다 그곳에 산이 있었다 꼭지점이 주는 보상 예 들어가는 말입니다 꼭지점 정상이 주는 보상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산에 올라라 8000m 위와 아래 헤르만저 내가 읽은 산소들 산속의 문화 세상속의 산 요즘 등산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두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추천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그곳에 있었다 우리는 분명 그곳에 있었다 이승을 잃은 젊은 세대 요즘 젊은 세대는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뜨겁고 강한 한국 여성 등산의 힘 노산연상 그의 행적을 돌아본다 산악인으로서 문학가로서 자연의 대세사서 길이 같이 끝나는 곳에서 등산이 시작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등산이 시작된다 암벽 등산의 파라다이스 도로 밑에 산건 산과 죽음이 공연하는 모르토반 백두대건이란 무엇인가 오늘 지어진 책은 그곳에 산이 있었다 읽습니다